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미국의 외교협회 맹예회장을 지내시고 있는 분을 조순위보에 노석조 기자가 인터뷰를 했네. 인터뷰를 참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참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귀담아들을 이게 팩트 무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팩트 무장. 시민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팩트로 무장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은 선전과 선동에 동원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위기에 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팩트,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관련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외면하고 오늘 인터뷰는 노석조 씨가 이번에 리차드 하스라는 72세의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CFR이라는 그런 기관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죠. 리차드 하스라는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이 가진 그런 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는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이 책에 빌 오브 오블리게이션이니까 부제가 더 멋있네요. 좋은 시민이 갖춰야 될 10가지 섭관.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공공선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보통 시민들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다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 오브 오블리게이션. 오블리게이션이라는 표현하고 듀티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이지만 두 가지가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빌이란 것이 무슨 헌장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블리게이션이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 의무장정 이런 뜻이네요. 오블리게이션 듀티 참 묵직한 표현이지만 개인적으로나 시민으로서 꼭 갖춰야 될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이죠. 의무.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스명의 회장은 의무장정에서 적글박하게 호소합니다.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보통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열 가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등목이 뭔가 하니까 be informed 이런 정통해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정보니까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의미겠죠.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사기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 놀아나지 말고 최소한의 저널리즘 양심을 지키며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 국내외의 강범위한 뉴스를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로 보도해 레가시 미디어를 여러 개 꾸준히 봐야 됩니다. 레가시 미디어라는 것은 표현이 좀 생소한데 좀 검증받은 언론 매체 이렇게 볼 수 아니겠습니까 팩트인지 주장인지 희망사항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책임 소지도 불무미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콘텐츠에 해녹되지 말라고 그런 경고합니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팩트하 사실로 무장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팩트 무장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협회의 명예회장을 지내시고 있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부분에 첫 번째 이름 강조하는 것이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언론들은 최소한 저널리즘 양심을 지키고 시민들은 팩트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춰야 된다는가 팩트로 무장해야 된다는가 우리 함께 이름도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고 울림이 있는 거죠. 사실 외에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 망가지니까 거짓이 어둠이 악이 세상을 덮지 않습니까 허나 씨는 내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허나 씨는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래한국당의 이런 공천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박형준 씨가 중심이 돼서 모든 여러분들 결정을 다 뒤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엄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만들어낸 목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허나 국회의원이잖아요. 허나 씨가 당선된 것은 황교안 씨하고 이런 친분이 강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댓글 창립물을 알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공병호가 돈 먹었습니까 공병호는 돈 안 먹었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돈 안 먹었겠습니까 돈 먹었겠죠 분명히. 허나 씨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허나 씨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반대해서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씨가 본인 국회의원 안 뽑아준다고 여러분들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선된 사람인 거죠.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무 이야기나 얘기 와가 시부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돈 먹었으면 벌써 날아갔죠. 비례대표들 돈 안 먹습니까 다 돈 먹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도에서 누가 들어가서 공천을 하면 여러분들 성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김기현 씨 쫓아내는 거 쫓아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한 거는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밥 먹듯이 일어나도 다 뭡니까 덥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아홉 번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밝히지도 다 덥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허나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고 허나는 박형준이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런 실권을 황교안 씨가 갖고 있었지만 박형준 씨가 호가호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갑자기 방송하다가 이상한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을 잘 알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선전선동당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나오자면 정통해질 것 be informed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라 이야기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팩트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 이번에 김기현 씨가 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우달라들어 가지고 그럼 그 우달라들에게 누가 뒤에서 조작하냐 이야기죠 김기현 씨가 나가도록 그렇게 누가 조작을 했냐 이야기죠 어떤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력들이 조선중앙동 하나 다 동원해 갈 게 때린 거 아닙니까 한국은 제도고 뭐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인치사회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이야기가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주주의 가 제대로 이름대로 유지가 되려면 시민들이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팩트 무장이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인 겁니다 그 팩트를 외면하고 하면 노예로 살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노예로 안 살겠습니까 앞으로 다 팩트를 그냥 다 깔아뭉개니까 팩트 무장이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기현 씨름 쫓아내는데 누가 뒤에서 다 조종했겠습니까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은 언론하고 강구마 이름들 다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대를 대가지고 뭐죠 몰아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이름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꼭 같은 상황이 중요한 때마다 늘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뒤엎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클라이맥스는 박통도 그래서 여러분 뒤엎은 거 아닙니까 공천도 그렇게 뒤엎고 김기현이도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냥 와 와 또 이리 올라다니며 홍의병처럼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전번에 어느 젊은 우파색재가 강한 그런 작가분 말씀처럼 무속성이 굉장히 강한 사회고 집단주의 색재가 굉장히 강한 사회인 거죠 그냥 울러다니는 거 있다 정어리 때처럼 멸치 때처럼 자기 힘으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팩트가 팩트가 그 팩트를 여러분들 다시 또 덮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들 합니까 그렇게 팩트를 무장해가지고 직업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 생계형 정치인들은 대중이 통상 일상이 바쁘고 현업이 있어 깊이 알기 어렵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한다는 특징을 악용해가지고 선거제도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뭡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 하스라는 그런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 회장님 말씀의 핵심은 시민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여리와 노력이 있어야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지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나 씨는 내하고 관계없습니다 허나 씨는 공식적인 공천 과정을 다 이름 뒤엎은 다음에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역정보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그 가운데 하나가 허나 씨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